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둔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쳐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강화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쳐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이 되고 세상으로 우리 맘 손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을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어둠 세상에 나가라 내 빛이 쳐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쳐라 모두 알도록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세상으로 빛을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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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으로 빛을 들고